아이쿠.. 아 뭐야? 아 잠깐만 왜 내 본캐가 들어와져 있지? 아 큰일났다 지금 거의 뭐 이제 잘하는 점프로들이 점수가 다 한 2200 300 400 500 이때쯤 이거든요? 이유는 레더를 잘 안하니까 점수를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뭐 제가 좀 이기기 어려운 그 뭐 선역실력을 갖고 있는 그 후레들이 많아 근데 이제 최선을 다 해보는거지 지는건 어쩔 수 없지만 그쵸? 수비용2 게이토라인데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디가 바코드라 누가 누군지도 몰라 이익이나 왔어어어어어어어어어 포크 내 질럿을 보면은 좀 더 나올거란 말이지 그럼 나도 뽑아야지 제니스 써님 슈퍼채팅 천원 고맙습니다 추가 프로그로 일단 한번 보고 상대가 뭐라는지 봐야죠 온리웨이링 이런거 할 수가 있어 뭐야 어떻게 돌아갔어 어 어떻게 돌아왔지 아씨 달릴게요 일단 한번 왜이렇게 큰 범이야 여기 채팅창 많이 못봅니다 이해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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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범님 슈퍼채팅 천원컴합지 제니스 써님 슈퍼채팅 이천원컴합지 형 이번판 빡겜가시고 단판에 엽기전략 가시죠 테란전 웹들아보고 싶었는데 업로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왜 안가 테크는 뭐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테크가 지금 체크를 보면서 하니깐 사실 테크를 제가 또 빨리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테크가 지금 제니스 버프 부설 테크가 지금 해석스러워 제니스 버프의 몸 질러서 계속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돼 똥대 계속 움직여야돼 와 많다 방어 좀 해주세요 이거 임갱 임갱으로 이런식으로 상대 짓 이런게 많잖아요 저 질러서는 없어 뭐 바로 대면 나가는거야 저쪽이 리뉴 아는만큼 테크도 느리고 내가 러쉬가 안먹기긴 했는데 공유롭 때문에 왜이렇게 달라지죠 공유롭게 패크 뚫도 올려주고 질러만 뽑을 수 없잖아 쁙 땡겨줘 금지 볼 수도 있어 공유롭게 공유롭게 됐기 때문에 질러서 엄청 세 아홉수 가면 되잖아 그쵸? 공유롭게 됐기 때문에 공유롭게 됐기 때문에 네 다음은 공유롭게 됐기 때문에 저는 공유롭게 됐기 때문에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따라서 공유롭게 됐기 때문에 틈고 인간한 루탈을 마감해주세요. 루탈을 마감해주세요. 루탈이 올 때 다시 들어갑니다. 멀티 확인. 멀티 확인. 루탈이 올 때 다시 가고 있어. 아, 좀더 위치가 뭐야. 스포 위치가 왜 이렇게 좋아 위치가 주나가 지네 잡아두고 덕분에 메ики î피 스포 멀티 벗고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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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질러 아칸이에요? 뭐퓨벼? 나 아칸이야 형 나 아칸이야 아칸형이야 아칸형 아카랑 못이려요 악군 짱입니다 여러분 악한 힘을 줘 줘 아무튼 안 돼요 아칸형 아칸형 치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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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렀습니다 수비용 2 게이트 수비용 2 게이트로 2300대를 잡으면 그 정도면 괜찮죠 강용석 충신님 이상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민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빌드로 볼게요 스포닝풀은 이제 일꾼 튕기게 하려고 스포닝풀 지우고요 오우 쏙 점심 제가 좀 보낼게요 저 오늘 저 계속 계시는 분 계시나요? 매니저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 많이 계속 계실 수 있는 분 자 저는 이제 앞서 뭐 한 여러 차례 제 유튜브 업로드 한 영상에 보면 수비용 투게이트라고 새로 개발을 해서 쓰던 빌드인데 그거를 제가 썼죠 저는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장터치님 한 마리는 어떻게 계속 들어오는 거야 제가 질럿이 계속 나오고 약간 빌드가 사실 좀 엉성해 보여가지고 저그 유저들이 약간 뭐 대처를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저는 어차피 이건 계속 막으니까 입구를 계속 막을 수가 있어 질럿이 이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지키는 빌드라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정찰도 너무 잘 됐고 추가 정찰로 상대의 테크 트리 상황을 본 게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급할 게 없어지니까 어제는 휴방입니다 금요일 날은 매주 금요일 쉬고 나머지 날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인큐브님 반갑습니다 일단 테크가 느린 대신 저글링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 제가 뭐 질럿으로는 저글링을 압도하진 못했는데 나름 위전투 이기고 이렇게만 이기면 사실 이러면은 질럿 견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드러를 못 잡긴 했는데 시간을 벌잖아 저글링이 한 때 주도권을 안 주게 되잖아요 질럿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한 번 실수했던 거 이 질럿이 원래 출발했었으면 이쪽에 당도했을 텐데 출발을 안 했다라는 거 출발했으면 이쪽 당도하면 이쪽 뒤에 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못했고 캐논 같은 경우에 심시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황 봐가면서 지어야 되는 거고 저글링이 없는데 굳이 저처럼 게이트 바리케이트 세워가지고 뒤쪽에 캐논 하나도 지금 그럴 필요 없죠 질럿 푸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질럿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테크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질럿 양이 어마어마해요 먹방은 지금 저 구상 중입니다 책상도 사야 되고요 조명도 지금 맞는지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질럿 동일업 되기 전에 싸운 거라 완전히 먹혔는데 그래서 이게 드로우 돌아오죠 돌아오고 바리케이트를 세워버리죠 이게 없으면 좀 위험하니까 제니스 써님 슈퍼채팅 2천원 커맙지 형님 15투도 한번 보여주세요 드라곤 멍청해서 짜증나지만 애증의 관계 유혹 제니스님 2천원 후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캡코풀님도 어서오세요 드라곤이 근데 멍청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럿 아 저 8게이트 지었는 줄 알았는데 7게이트 였네 질럿 아칸을 쓸 때는 8게이트 지어도 괜찮아요 아칸이 초반에는 첫 아칸은 3개씩 나오고 그다음부터 2개씩 꾸준하게 나올 수 있어서 질 아칸은 게이트 8개까지 지어도 무방합니다 네 뮤탈 뭐 커세어가 없으니까 뮤탈을 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한 체제에 오히려 잘 마다 떨어졌어요 저는 아칸으로 그냥 넘어갔네 근데 이성쿤은 뭐야 위치 너무 기가 막힌네 저는 지금은 조명이 없어요 햄체면 저는 햄버거 불쌍 2개 먹은 많이 먹을지 않을까요 지금 2300 저금 잡았는데 햄체면이 나와 자 리플 볼게요 자 그래서 뮤탈리스크를 묶어주는 정도로 질럿이 숨어있다 계속 들어갑니다 자 아칸이 충분히 확보가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질럿 6개는 던졌지만 뮤탈리스크는 묶어놨고 이쪽 멀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9시로 갔을 때 9시에 해처리가 3개가 있고 드론이 많잖아요 9시에 갔을 때 9시에 성쿤이 대 6개 있어 너무 많아 그래서 못 올라가 그러면 그때 11시로 가면 돼요 지금부터 11시로 가면 밀고 9시로 가면 9시로 못 밀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캐논 3개 정도 지워놓고 이거 10개면 깨기는 깨는데 시간이 걸려서 딱 뮤탈이 다른 내 기지에 도착하는 순간 찌르고 찌르고 들어오니까 막을 게 없죠 저글링으로 못 막거든 근데 아칸이 좀 되고 있으면 뮤탈 콘트롤러도 잡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두 개 있을 때야 콘트롤러 뮤탈리스크 사정거리 짤짤이로 잡지 이렇게 4,5개 있으면 몇 번 긁히면 죽어가지고 이게 찾기 힘듭니다 몰래 멀티 여기 먹으려다가 그냥 여기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비용 투게이트로 2300대 저구이죠 잘하는 저구이죠 한번 잡는 모습 보여드려줍니다 아칸이 세긴 세지 여기가 해주는게 일을 aprend고 쇼핑하고 손실구 아칸이 롯데 그때 더 힘든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